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건강을 잇따라는 모토의 템프업 제품이 심사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FDA의 최고 등급인 1급 의료기기로 등록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의류 제품이 미국 FDA의 1급 의료기기로 등록된 사이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템프업 제품의 기술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쾌거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템프업 섬유의 특징과 경쟁력 및 핵심 기술 등도 살펴보고 언론에 보도드렸던 주요 장점과 혈액순환 개선의 기대효과와 착용시 권장사항 및 세탁시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템프업은 섬유분자에서 원적외선이 밀집 방사되는 4세대 섬유혁명의 선두주자인데요. 세계 43개국 국제특허를 취득하였고 미국 환경보호청과 스위스 SGS 인증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템프업은 세계 최초 건강의복 기능성 의류인데요. 단순히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24시간 지속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효과를 통한 혈액순환 기능성 의류이며 이미 수많은 체험사례와 입소문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으로 미국 FDA 의료기기로 등록됨으로써 템프업은 세계적인 공신력을 얻게 되었고 또다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총 3가지 종류의 의류 제품이 의료기기로 등록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템프업의 핵심 제품 중에 하나인 복대가 FDA 의료기기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감싸는 넉넉한 크기로 깨꿀잠을 기대하게 하는 제품인 수면 안대도 FDA 의료기기로 등록되었습니다. 많이 사용하기에 손상되기 쉬운 소중한 무릎을 보호해주는 무릎 보호대도 FDA 의료기기로 등록되었습니다. 비용과 절차 등으로 3가지 종류의 제품만 FDA 의료기기로 등록하였지만 나머지 템프업 제품들도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였기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FDA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푸드앤드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칭인데요. 식품의 안전성과 약품의 효력과 안전성 그리고 각종 치료기구의 안전성과 일류성을 주로 관리하며 의료기기와 각종 상품의 안전성과 일회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갖고 있고 승인결정도 매우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템프업은 FDA 의료기기 등록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로 새로운 건강 플랫폼을 선사하며 건강으로 고통받는 전세계인들의 희망이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입고 생활만 하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의 기능성 섬유인 템프업은 미국 환경보호청과 세계 최고 검인증 기관인 SGS 인증을 받았고 세계 43개국 국제특허로 기술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원적외선 방사를 어떤 특별한 세라믹 광물류나 기계장치가 아니라 섬유로 가능케 한 것이 실로 대단한 쾌거이고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24시간 원적외선 효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 건강의복 기능성 섬유인 템프업의 중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력한 원적외선 효과, 둘째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균 효과, 셋째 통증 개선의 효과, 넷째 생활전자파 차단 효과, 다섯째 기타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유명 기능성 섬유와 국내 생산된 대부분의 기능성 섬유는 광물이나 세라믹을 곱게 분해해서 섬유에 혼합하고 코팅해서 만든 물리적 혼합 섬유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물리적 혼합 섬유는 광물과 세라믹을 약 3-5% 정도만 섬유에 혼합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양을 혼합하게 되면 섬유의 부드러움이나 신작력 같은 섬유 본래의 기능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템프업 기능성 섬유는 화학 결합을 통해 섬유 자체의 분자 구조를 바꾸어 섬유 분자 하나하나가 모두 원적외선 복사체입니다. 그리고 섬유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분자는 극히 작은 크기인데 광물 분쇄입자 크기의 수천 내지 수만 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템프업 섬유는 고효율의 원적외선을 세포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 복사 기능은 템프업의 독보적인 기술이며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탁월한 건강기능 개선효과를 가능케 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38개국, 캐나다, 중국 등 43개국 국제특허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템프업의 미친 기술력으로 탄생한 고효율의 원적외선 복사체인 템프업 의류로부터 우리 몸에 도달하는 수많은 원적외선 에너지가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전달되어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체 각 조직이 원활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신체 기능 회복의 효과가 탁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적외선과 독자적인 마이크로래디에이션 기술을 결합한 템프업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태양의 생명에너지를 몸의 세포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여 신체 내부의 자연적인 치유 기능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엔 시사뉴스 특집 기사에 소개된 템프업 관련 주요 내용을 간단히 볼텐데요. 이 기사에서 템프업은 4세대 섬유혁명의 선두주자이며 세계 최초로 섬유분자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혈액순환개선 기능성 의류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원적외선을 쏘아내는 섬유를 개발한 것이다. 한국 등 선진국 대부분의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등 사고사를 제외하면 전부 대사장애가 근본원인인 질환이다. 대사장애는 단순하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생기는 병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과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해져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대사질환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템프업은 섬유분자 계지를 통하여 섬유분자 자체가 원적외선을 복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지역 38개국, 캐나다, 중국 등 주요 43개 국가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획기적인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의류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원적외선의 건강 개선에 대한 다양한 효과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원적외선을 쬐고 난 후 2시간, 최대 8시간 이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적외선의 현류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복 형태, 즉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적외선 복사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은 대부분 보석류 등 광물이나 인공으로 개발된 파인세라믹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수많은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물질을 의복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세라믹이나 광물을 곱게 분쇄하여 섬유에 섞어주거나 도포하여 사용하는데 섬유의 부드러움이나 강도를 해치지 않으려면 3-4% 정도로 낮은 함량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다 보니 성능과 내구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다. 템프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계 43개국으로부터 특허받은 기술은 섬유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가 원적외선을 복사함으로써 세포 구석구석까지 원적외선이 도달하게 하는 밀집 복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현류 개선을 통하여 건강 개선 및 대사질환 예방에 독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200평 정도의 큰 방에 300와트 전구 3개 정도만 켜놓았을 경우 전구 밑은 밝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어두컴컴할 것이다. 반면에 100와트 전구 만여개를 켜놓으면 실내 구석구석까지 아주 밝을 것이다. 템프업 섬유는 섬유분자 자체의 화학적 구조에서 원적외선 복사 기능이 발현되기 때문에 분자 배열에 따라 균일하고 미세하게 복사가 이루어지므로 세포의 구석구석까지 원적외선에 효과가 미치게 된다. 템프업 섬유의 또 다른 특장점인 항균기능은 현재 세계 최고의 항균인증 기준인 미국 환경보건청의 최고 등급 항균 인증 기준인 30분 이내의 대상균의 99.9%를 소멸을 충족하는 성능에 더하여 유익균의 성장은 도와주고 유해균에 대해서만 항균 기능을 발휘하는 스마트 항균 성능이 특유의 강점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국제표준검사 인증기관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 세계 유수의 검인증기관인 sgs에 검사를 의뢰해 완전한 항바이러스 활성값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기능을 인정받았다. 이번엔 템프업을 통한 혈액순환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면역력 향상과 각종 통증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각종 혈관성 질환의 개선 및 예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의 개선 및 예방 신장 질환의 개선 및 예방 갑상선 등 내분비 질환의 개선 및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개선 및 수면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 피부의 회복과 노화 방지도 기대할 수 있으며 수족냉증 복부 냉증 등 냉증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건조증 발기부전 등 비뇨기능 개선도 기대할 수 있고 자율신경 조절 기능 및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템프업 제품은 최대한 맨몸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입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100일 정도 꾸준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탁 횟수와 착용 기간에 따라 원적외선 효과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실험 결과 40회 세탁까지는 원적외선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탁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세탁하면서 일반 세제나 표백제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3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하시거나 세제 사용시는 울샴푸 같은 중성세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비누에도 표백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사용을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색에 비비거나 뒤틀지 마십시오. 다림질 필요시는 120도 이하의 약한 열로 하세요. 탈색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옅은 색상의 제품과 함께 착용하지 마시고 세탁 시에도 분리해서 세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주변 분들 중에서 상담 가능하신 분 계시면 그분과 상담하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제게 상담 받기 원하시면 문자나 댓글 남기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